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주요 재료 및 그 다음에 모멘텀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포스코그룹 자체의 신비전 선포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LNF, 애견케미칼 주요 종목들 자체에서도 이 신사업 분야 즉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어때요? 전체적인 실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산적인 부분 그 다음에 투자 관련들이 착착 진행되면서 이 2차전지라는 시장 자체의 피자 덩어리가 캐파가 점점 상승하고 적정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현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포스코 자체에서 신비전 선포식에서 주요 사항은 포스코그룹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철강 뿐만 아니라 2차전지라는 신소재 사업 신사업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르데이 차후에는 이제 매출 목표 62조 이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입니다. 차후에 3년간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 약 전체 캐파 투자 비용 중에서 반절 이상을 바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차후에 철강으로 벌어들인 돈을 2차전지 사업인 바로 이 밸류체인에 투자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와 관련해서 거대한 2차전지 그룹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캐파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써요. 그 외의 업체들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요 공급 제조 업체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하나하나 기존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공장 중공과 그 다음에 생산량 증가 이에 따른 매출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현재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사업 관련해서 영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과 각형 배터리까지 전체적인 배터리 관련 사업의 모멘텀이 점차 기업들의 핵심적인 매출원이자 투자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배터리용 리튬 수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30년도까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최소 3배 정도의 시장 상승 효과와 함께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30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주요 핵심적인 재료를 체크했으니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저항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설문조사 하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챙겨 드린 이후에 파트를 통해서 영상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제대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중간에 시청자 설문조사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요. 차후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후 컨텐츠 촬영 종목 선호도 조사입니다. 당신의 관심 종목은 아래 중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2번은 제약바이오, 3번 같은 경우는 시장 당일 주도주 종목들, 그리고 4번은 반도체, 5번은 자동차. 이 안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제가 CNN 문자 집계 시스템을 현재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댓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문자로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집계를 위해서 바로 어때요? 현재 있는 번호 집계가 이루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후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투자의 누드 교과서, 이게 기초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비밀과의 실전편,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건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 세 권, 각각 200페이지, 그 다음에 대략 210페이지, 190페이지, 총 합쳐서 600페이지가 넘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매매기법 핵심 자료를 참여자 모든 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요. 실질적으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현재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의 자료들, 여러가지 기본적인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매매기법 내용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실제로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의 엄청난 5.0이 넘는 만점평가까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면요. 010-7623-3169번으로 문자로 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보기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내용, 이 번호를요. 여기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게 참여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스틸리온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현재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 갭을 만든 이후에 내려왔죠. 사실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갭을 만들고 바로 날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리스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차후에 이런 식으로 하락갭이 떴을 때도 어때요? 네, 그럼 결국은 나중에 메꿔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대상승 파동으로 이 차트를 거꾸로 해보면, 이게 올라가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런 갭자리들은 나중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터치하게 됩니다. 조정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저와 관련해서 이런 갭자리, 강한 갭자리는 어때요? 메꿔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 추세선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을 올리는 상승 채널링의 현재 상승 추세 타고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도, 외인들도 현재 비중을 늘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타점,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눌림목 타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이 매물대에 대한 순매수가 터진 대략적인 요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만 5천부터 6만 구간의 현재 분할 매수 타점, 파동의 눌림목, 차트의 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구간에서는 어때요? 네,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요 추세설에 대한 지지와, 그 다음에 매물대에 대한 지지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만드는 차트의 핵심 구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갭을 만들었는데 결국 메꾸고, 3차례 더 올라간다면, 이것처럼 이렇게 갭을 만들고 나서 바로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기존에 갭 하나, 갭 두 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고점 부근에서는 갭을 채우고 가는 게 더 유리하고, 상승 지속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 거래량이 터져나왔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물량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 물량들은 지금 외인들이 물량들을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모았다, 더 모으고 있다, 물량들의 개인들의 물량과 일부 기타 범인의 물량들을 받아 먹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던지는 물량들만 받아 먹기 때문에, 이러한 매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은봉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거 관련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장기 상승 추세선과 중기 상승 추세선 모두 깨지지 않았고, 가속 채널의 현재 단기 상승 추세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존에 저항 구간을 만들었던 타점이 바로 이 6만 구간이죠. 이 6만 구간은요, 예전에는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자리였다면, 이렇게 뚫어내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림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모아야 될 그런 타점이다라고 강조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제로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추세와 이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찾아봤는데, 결국 이 고점 올릴 거고요. 이게 3파동이기 때문에 4파 조정 이후에 어때요? 5파동은 앞자리가 이제 바뀌면서 10만 자리까지 가는 2.618파동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기존에 파동 길이만 본다 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파동의 형태를 보이는 확장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은 어떻다? 파동 길이가 늘어나는 핵심적인 특징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파동의 목표가, 기존에 이 파동 길이의 수렴 이후에 나타난 이, 점차 늘어나는 세력들의 주요 월봉의 기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모멘텀 상승 중이다. 현재 대상승 파동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요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 파동 값이 최소 2.618 올라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확장형을 띄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파동 길이를 넘는, 최소한 1대1 비중이 넘는 추가 파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파동의 핵심 맥만 잡는다면, 쭉 내는데,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매매에 대한 재료,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캐파, 그 다음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알아봤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까지 체크했죠. 이제는요, 파동의 눌림목, 그리고 파동의 단기 목표가, 이 추세를 따라가는 주요 핵심 타점에 대해서,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해서, 핵심 전략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금지고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매수가와 그 다음에 1, 2, 3차 목표가, 주요 구간에 대한 매물대, 그 다음에 세력들의 매집령과 평당가, 그리고 비중과 손절가까지, 전체적으로 매매에 필요한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격만 보시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주요 파동의 눌림목과 핵심 타점을 잡아가시고, 그대로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수익 난다. 대신에 수익 보시고 나서, 저한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정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일석이조겠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첨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첨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다음에 1차부터 3차 조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